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성운입니다 어머 박수 이거밖에 안치는거야?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성운입니다 어제 우리 꿈 다모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목소리 이거밖에 안돼요? 다시 한번 소리질러 아 이제 좀 살만 나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처음으로 낸 트로트 앨범이에요 해줘요란 곡이고 어때요 들을만 하죠 여러분? 네 많이 선곡 해줘요 알았죠? 또 보니까 거제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앞에 어머님 아버님 언니 오빠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린 분들이 계시고 우리 코디언니는 성견지명이 있어서 조그마한 바지를 저한테 주셨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숨이 멈춰버리기 전에 빨리 다른 곳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 준비 되셨어요? 이게 제가 좀 트로트기는 하지만 여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알 수 있는 곡이니까 아시는 분은 여기서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루니 두경새야 여덟 달걀같은 어린 내 숙자 너마저 올라주면 단단해저아 아 그리워서 애마때문을 소련가자냐 좌쪽부터 오른쪽부터 마수 두 번씩 눈에 꽃 피고 지는 개천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매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먹는 가슴에 떠나고 머무시면 난 나를 멈춰나 아 그리워서 애마때문을 소련가자냐 두 번씩 감사합니다